그럼 그것도 들어볼까요? 네. 오늘은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곡인데요. 이번 앨범에서 제 사운드가 강렬하고 아마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을 볼게요. 로스라는 저희 사이코데릭의 신의 래퍼가 참여하셨고요. 네. 질풍이네요. 랩을 정말 잘하더라고요. 요새 랩을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한 번에 들어가서 딱 하시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도 랩이 인상적인 노래고 화이트 스네이크는 백사. 백사죠. 희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이게 생각하잖아요. 어떤 뭐랄까. 제 스웩을 담은 거죠. 내가 예쁘고 내가 잘났어. 이 차원을 넘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. 뭐 이런 가사를. 아 그래요? 언제까지 잘 못 들었는데. 네. 네. 그런 뭐 어쨌든 앨범의 노래에는 뭐 제 슬픔도 담고 기쁨도 담고 사랑하는 마음도 담 있지만 어쨌든 저의 스웩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이 노래가. 네. 그루브도 굉장히 섹시하고 이번에 처음 방송 때 이 노래를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. 아 이 노래를. 네. 네. 블랙과 함께. 네. 블랙이랑 화이트 스네이크를 같이 퍼포먼스를 구할 예정인데요. 네. 검은개와 백사다봉. 그러네요. 어떻게 하자봅니까. 네. 네. 이스키도 검은개라고. 그러네요. 네. 네. 오 알겠습니다.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길끈 것 같은데. 됐어, 자, 그리고